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혜영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3월 전국영역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저하고 16번부터 30번까지 이제 후반부죠.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쭉 같이 풀어보시면서 놓쳤던 부분 챙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16번부터 제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6번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고 색은 알파베타 감마라고 했고 알파랑 베타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라고 했고 알파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를 만족시킬 때 베타제곱 플러스 감마제곱의 값이 무엇이냐 k는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거든요. 위에 있는 3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실근 하나를 구해주는 게 순서예요. 근데 이 3차 방정식 보시면 지금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근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봐봐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x에 1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k 더하기 k에서 얘가 사라지고 여기 1하고 1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는 0되는 근으로 1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1은 내려오고요. 1, 1은 1 더하니까 0 곱하니까 0 더하니까 마이너스 k 곱하니까 마이너스 k에서 이쪽은 이제 0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근 하나는 찾은 거지.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여기는 지금 상수 1차 2차니까 x 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면서 는 0. 3차 방정식을 제가 이제 앞쪽에 3차 식을 인수분해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을 뭐라고 하냐면 x는 1이든지 월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x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되게 하는 즉 x 제곱의 k겠지. 이렇게 되는 데서 근이 두 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이 근 중에 실수는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실수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쪽이 지금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실수는 지금 여기 x는 1이라고 하는 애 자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근은 x 제곱 마이너스 k는 0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은 서로 다른 두 허근. 이외에는 다 이제 실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허근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애가 근인데 알파랑 베타 감마가 얘의 근인데 알파랑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하나뿐이다. 그러면 1번 알파가 실수인 1이던지 아니면 2번은 베타가 1이던지 실수니까 x가 1이 실수니까 알파가 1이던지 아니면 베타가 1이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를 1이라고 놓으면은 여기 볼게 하나뿐이어서 이제 알파가 1이고 이제 베타는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허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1대를 만족한데 그럼 내가 알파에다 1을 넣어봤다. 여기다가 그랬더니 1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면서 이때 베타가 누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이것도 실수예요. 맞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알파도 실수고 베타도 실수니까. 그래서 아 그럼 베타가 1이라고 하는 실수구나. 로 놓으시면 돼요. 베타는 1이다. 그리고 이제 알파랑 감마가 이쪽에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인 거지. 그래서 여기 베타에다가 1을 딱 집어넣으니까 알파 제곱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면 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다. 여기서 이제 허근이 두 개 나오는 것이고 그 허근이 이 베타가 1이니까 여기 나오는 그 근이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지금 감마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파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x가 알파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k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k를 해주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k는 무엇이야? 마이너스 2인 거죠. k가 마이너스 2여서 이 2차 방정식이 뭐였냐면 x 제곱 플러스 2는 0이었던 거지.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데 걔가 알파하고 감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무엇이냐? 베타는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의 제곱이고요. 자, 감마를 제곱하면은 감마 제곱한 값은 누구냐면 여기에 근이 알파랑 감마예요. 여기다 감마를 집어넣으시면 감마의 제곱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감마 제곱은 무엇이야? 감마 제곱은 마이너스 2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1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정답. 자, 16번은 이렇게 해결했고 이제 우리 17번 갑시다.